Q. 그 방법밖에 없겠네요. 뭐 하는 거예요? 왜요? 펌 좀 빌려달라고 말하려던 참이었는데. 소리센터에 전화하려고. 아! 난 또 그 순간이동하자는 줄 알고요. 순간이동 못해요. 왜 못해요? 얼마 전에도 잘만 하셨잖아요. 순간이동을 하면 강한 파장이 일어나 주변 사물들의 영향을 받기도 하는데. 그러기엔 여기 중요한 물건들이 많아서. 아, 네. 여기요. 네, 여기 삼청동 78일 12번지인데요. 여기 지하실 손잡이가 더 고장이 났네요. 아, 그리고 전등도곤 나갈 것 같아. 전등도곤 나갔네요. 네. 그럼 이것까지 같이 부탁드릴게요. 네. 네. 저쪽에 밝혀주실 뭔가가 있을 거예요. 잠깐만요. 잡아요. 아, 괜찮아요. 이거 호롱불이에요? 네. 이거 호롱불이에요? 네. 이거 호롱불이에요? 아니, 이게 다 뭐예요? 뭐,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모으게 된 것들이죠. 아, 이거 충동감이다. 그죠? 와, 이건 조선시대 백자 같고. 헐! 저거 신윤복 그림이에요? 아니, 저걸 어떻게 갖고 계세요? 정도 때 무역업에 종사한 적이 있어요. 우와! 아!